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거냐면요 짠 뿌링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치킨인데요 하도 유명해서 드디어 시켜봤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SMR이라 소근소근 하면서 먹을거에요 드실까요? 콜라를 닦을까요? 내가 닦을게요 자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네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벌써 네 손가락을 사용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콜라를 넣습니다 어디서 먹어볼까? 어디서 먹어볼까? 이거 과자맛 그 코스트코스 나는 치즈볼 코스트코에서 파는 치즈볼 맛 비슷한 것 같아요 카페 다음 카레 이거 Mob 네 이 짭조름한 맛이 강렬한데 맛있는 것 같아요 달걀 되게 바삭하고 그런 맛은 아닌데 치즈맛이지 않나요? 글쎄요 복지 안 먹는 사람은 이거 시켜먹을 필요가 없다 복지에 맛있는데 아 껍질 안 먹는 사람은 이런 것도 안 먹으려나 양념치킨 껍질은 먹을 거 아니야 자기는 어떻게 연고루 먹어 연고루 어떻게 먹어 일부러 아쉽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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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포 reel good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빨 못 닦아주세요 그냥 먹어야지 아 소스가 있었네 뭐야 몰랐어 목추리들 소스한테 소스 맛이 비슷한 거 같아 이거랑 근데 덜 차면서 조금 상큼한 안 돼서 탈출하는 거 같아 가져가세요 자 일단 짬뽕을 좀 하나에 좀 달아서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다 먹고 우리 지금 다 먹고 왜요 그래도 지금 속도 엄청 달리는데 나 갈비를 집었어 계속이야 혹시 부터 운동하래?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고춧가루 양념장 먹다 보니깐 너무 신경 안쓰고 그냥 먹기만 한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 소리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먹기만 해가지고 반성합니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내 옆에서 배경을 보셨도 거 몰라요 내 옆에서 배경을 보셨도 거 보이지 않았어 치킨을 다 먹으시더라고요 4시간은 다 이거야 시키 다 시키 치킨이 제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이군요 아니 근데 우리는 보컬을 왜 갖다 놓은거죠? 왜 보컬을 먹어요? 아 그래? 난 손으로 먹겠어 아 그래 쉰더라 미안해요 손이 젖잖아 난 모든 손가락이 젖어있어서 지금부터는 손가락 두개로 먹겠습니다 새 출발한다 새 출발 두 손가락으로 너무 좋아하는 엄마도 나는 치킨이다 흘리고 먹어서 심지어 깔고 먹어야 하는 치킨 샐러드 옥 자 이제 소리를 같이 먹는 소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파리 너무 맛있어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어 뭐야? 이 치킨은 어느 부위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응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BHC가 이렇게 나오나봐 ㅇㅋ 엑소 치킨 가루 뭐야 그게? 치킨 가루 치킨 가루 어느 부위인지 물어본건데 글쎄 혜택갈비인가? 혜택갈비 여보 오늘은 대화 모두 없어요? 대화 모두 아니에요? 우리 대화를 합시다 자기가 너무 지금 치킨을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은 다시 말 잘 나오는거야 조만기 전에 돌아갈게 치킨에 하트가 막 나왔을래서 더 찍어서 먹어봐야지 어 나 좀 배불러 라스트 하나 먹고 그만 먹을래? 아 진짜? 자기가 좀 빨리 먹었어 왜 사람들이 뿌링글뿌링글라는 자요? 왜? 맛있네 맛있어 소스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맞아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한 번씩 찍어먹게 된다 어 맞아 먹고 나면 아 왜 찍었지 이 생각인데 나도 또 있으니까 찍어먹게 되고 마사카고 고소한 이거 정도 먹다 보니까 이 정도 먹다보니까 바삭하고 고소한 그 후라이드 치킨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 맞아요 콜라 요쩌만한 거 아마 요쩌만 부족한데 맞아요 약간 뭐랄까 이게 좀 느끼하다고 해야되나 뭘까요 이게 어디요 몰라 가슴 먹어야지 여기 신기하네 여기는 이런 조각이 나와 이게 뭐지 다리가 잘라져 있나봐 네 어렸을 때 비비큐 처음 먹을 때 비비큐 치킨 처음 먹을 때 그게 좀 신기했었어 왜 거기는 이렇게 조각조각이 아니라 뭔가 통으로 나오잖아 맞아 그래갖고 우와 여기 뭐지 뭔가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자주 있어 먹었는데 갈수록 가격이 오르더라고 계속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다른 치킨들이 조금씩 따라다니고 너무 비슷해 그러다가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가 그거 한 번 하면서 제가 그 뒤로 영어 아직까지 한 번 다 지켜 먹었어 엑스트라 버진이 튀기는 조금 조금 있대 따로 아 그래 엑스트라 버진으로 튀기지 그러니까 굳이 엑스트라 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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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 고래왕 같은 거 먹다보면 엑스트라 버진 아 저런지 끊어서 엑스트라 마지막에 손에 양념 되게 진하게 묻어서 좀 먹잖아 엑 치토스 이런 거 어렸을 때 먹을 때 그 느낌이 나 이거 맞아 너무 좋땐 양념 보이나? 이렇게 보여주나? 여러분 오늘은 뿌링클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시켜 드세요 일단 맛있고 대다수의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